오우 어 어 소리를 쳐 두치한테 맞았을 때는 그거 더 안 돼, 인사야. 야, 겨자를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? 겨자를 왜 이렇게 많이 넣는 거야, 원래. 원래 많이 넣는 거라니까. 그럼 시장에 이르고 먹으라고? 그게 톡 쏘면서 독소가 없어질 거야. 저거 신경계가 끊어져. 어떤 맛이었어요? 왜 어디서 나오는 레시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. 겨자 같다. 참기름은 좀 고소하기라도 했는데. 겨자는 아우. 흐이. 아우. 미안. 샐러드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음식이네. 원래 건강하게 먹으려면 그런 법이야. 먹어봐봐, 한번. 아, 싫어. 아, 이거 먹어봐. 이거 왜 드럽게 괴로워하는 거랑. 싫어. 이거 한번 먹어봐. 먹어봐, 먹어봐. 먹어보라, 진짜 먹어봐. 어떻게 해. 그냥 먹어봐, 빨리 이렇게. 먹어봐. 먹어봐. 음. 15? 아! 파이어! 아! 아! 아!